아 오늘은 지금 1월달 2016년 1월달 첫 블리자드가 뉴욕으로 왔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눈이 진짜 거의 몇십 센치가 온 것 같아요 대박이다 작년인가 그때도 한번 이렇게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하 눈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주선상 세븐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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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보세요 when 뱀는ído ARUX이 없다면 .. 여기는 지금 세벼리아입니다 시벼리아 아 진짜 대박이다 한파가 한국에도 찾아왔다 그러는데 뉴욕도 뭐 근데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네 다만 눈이 겁나시리 많이 온다는 거 그거 외에는 와우 차가 완전 스톱 됐구나 박혔나봐 차가 와우 아 왜 그 안 와우 내 차 어딨지 아 저쪽에 있죠 오우 대박 아 정말 대박이네요 남극을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남극이예요 너는 나에게 물감을 주었어 갑자기 그 대사가 생활 없네 너는 나에게 물감을 주었어 와우 엄청난데 엄청난데 지금 아우 넘데이 이게 복구가 될지 모르겠네 내일도 이건 복구가 절대 안될 것 같은데 저 차는 지금 완전 스톱다네 이런 날에는 움직이면 안 돼 차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지 저 차는 지금 주변에 여행까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장관이네 아 자연이 주는 The nature will give us some storm blazers 오우 추워 아 이 제 차입니다 이 안에 이제 물을 꺼내러 들어가야겠죠 와우 와 여기 들어가는 거 봐라 오우 오케 이곳을 두 병에서 세 병 정도 세 병 정도만 가져가면 오우 출근하지 오케 아 진짜 눈이 많이 왔다 와우 아무래도 월요일, 화요일까지는 움직이지 못할 듯. 그렇지만 엄청나네요. 아, 블리자드가 왔구나. 아, 차 이게 막 앞바퀴가 엄청 돌아가네. 당신은 어떻게 갈 것인가요? 어, 이거봐. 차들이 지금 아예 움직이지 못하네. 자, 바퀴가 헛돌고. 바퀴가 헛돌고 있습니다. 바퀴가 헛돌고 있습니다. 아,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. 바퀴가 헛돌고 있습니다. 바퀴가 헛돌고 있습니다. 신나? 바퀴가 헛돌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대박이다. 올해 작년에 그렇게 눈이 한번 안 오더니만, 올해 엄청나게 눈이 지금 세리고 있네요. 이것으로 2016년 기상캐스트 언저리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다 이런 건 설원에서나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한 바퀴 나로 찍어주고 개 추워요 삽질하는 아저씨 와 이 높이 봐 대박이네 아 추워 눈은 굳을 생각을 안 하네 그럼 여기서 이만 안녕